중앙도심 광장 내의 작은 도서관 지혜의 등대가 청년들만의 전용 공간인 어수정 청년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시는 청년 공간 운영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상담 전용 창구를 개설해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각종 청년 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정책 아이디어와 각종 건의사항 등 청년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청년 정책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등도 아울러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수정 청년 공간은 약 262제곱미터의 두 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카페와 PC 이용석, 커뮤니티 및 스터디 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19세에서 39세이며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오후 9시까지 대관 신청도 받을 예정입니다. 기상캐스터